안녕하세요. 에코파워팩입니다. 오늘 벤츠 W212 E220 차량 이불이었고요. 에코파워팩을 장착했습니다. 에코파워팩 장착 위치는 저희가 트렁크에 설치를 해줬고요. 트렁크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을 저희가 100% 쓸 수 있게끔 작업을 했고요. 트렁크 바닥 커버를 여시게 되면 요소수 통이 있고 옆쪽으로 저희가 밑에 스폰지를 대고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해드렸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20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.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자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. 20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1시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% 완충이 돼서 블랙박스 사용 전력값 320mA 기준을 했을 때 주차 녹화를 약 60시간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원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.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상 5억원 대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KC 인증, KN41 자동차 대상 인증, 미국 FCC 인증, 유럽 C 인증까지 여러 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책을 뺏드립니다. 자 이상 에코파워팩 되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세요. 자세히 알아보세요.